자세! 세워! 척! 오전부터 계속되는 사격 체력 측정에 수고가 많았다 안녕! 오늘 체력, 이 사격 측정 그리고 평소 교육 훈련과 생활 태도를 점수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 선발된 공대장은 204분 훈련 샘 해밍턴이 군대장을 했다면 사실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예비 군대장 선에서 해결할 걸 해결하겠습니다 주는 경우입니다 김경우 상병이다 김경우 상병이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우 상병 김경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우 상병 김경우 서경석 아쉽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우 상병은 군대장을 보좌해서 부분대장으로서 융무생해라 알겠지? 감사합니다 제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선발된 군대장과 부분대장은 앞으로도 항상 군대를 위해서 순수성수검하는 이러한 군대장과 부분대장을 보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소대장은 군대장 이치인식 및 임명식 할 수 있도록 거점으로 이릅니다 이상 1 2 1 2 3 1 1 2 2 3 2 4 4 5 6 5